와우! 와우! 진짜! 여태까지 55년 살면서 이렇게 기타 살찐이었다고 처음 봤어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제가 저번에 라이브클럽을 한 번 갔었잖아요. 근데 여러 라이브클럽을 갔었습니다. 대전에 있는 라이브클럽도 갔었고 저기 서울에 있는 라이브클럽도 갔었는데 그때 이제 대전에 있는 라이브클럽 같은 경우는 기타를 무조건 들고 와야지만 기타를 연주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되게 못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짠! 이렇게 기타를 챙겨갈 예정입니다. 아이바넬즈 일렉기타 GIO 시리즈 GIO 시리즈에서 나온 이 220PA1 모델을 한 번 가지고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바넬즈의 이런 슈퍼스트렛 24플렛까지 있는 슈퍼스트렛인데 플로이드 로즈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기타 같은 경우는 아이바넬즈의 슈퍼스트렛 바디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트레몰로라서 플로이드 로즈 브릿지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 기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449,000원 45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 되게 괜찮죠. 근데 저는 뒤에도 완전 내추럴 나무 바디 모양인게 되게 예뻐져. 그렇죠? 원래는 사실 아이바넬즈의 랩감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이 정도의 가격이면 되게 괜찮은데? 그래서 이 기타를 가지고서 이번에 제가 라이브클럽을 한 번 더 가볼 겁니다. 근데 이번 라이브클럽은 일산에 있는 라이브클럽을 한 번 가보려고 합니다. 이번 라이브클럽은 제발 좀 좋은 라이브클럽을 방문하길 바라면서 세 번째 라이브클럽 성공할지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저는 그러면 라이브클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클럽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디지? 여기 있다. 가봅시다. 가봅시다. 고으렴. 아 네. 아 이게 영상 촬영되는 거 좀 물어볼거야. 아아 아아 저기는 그냥 원했던 느낌이 나요? 저기는 진짜 원했던 느낌 그런 느낌인데 어 너무 아쉽다. 여러분들은 일단은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그냥 밖에서 보고 아니다 싶으면 우리 바로 나가자. 여기 여기 약간 원하는 느낌인 것 같긴 해요. 저 분이 뭐 연주도 다 해주셔보라나 봐. 아 그럼 마스터. 마스터님이신 것 같아요. 아 네네 저희만 나오게. 저만 나오게. 네. 일단 모든 곳이 다 공공적으로 뭐 가격대는 다 이렇습니다. 그냥 콜라 사이라도 만 원.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되게 조그마한 소수이던이 왔다라고 하는데 술도 별로 안 좋아한다. 그냥 분위기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그렇죠. 일본에서는 어땠어요? 일본은 그냥 한 병만 시켜두면 됐어요. 그냥 알코올, 맥주 한 병. 그 대신 여긴 입장료가 있었어요. 입장료만 그냥 15,000원 내고 그냥 뭐 곡당 얼마 이런 것도 없었고 그냥 칵테일 하나랑 그래서 칵테일 하나랑 15,000원을 딱 내고서. 그런 게 좀 더 훨씬 나아졌어요. 근데 근데 따지고 보면 비용은 같아요. 왜냐면은 15,000원에 칵테일도 거기도 하나에 뭐 15,000원, 20,000원 이랬으니까 하면은 3만원, 3만원 하면은 6만원 비용을 갖거든? 근데 뭔가 이게 조금 더 기분이 좀 그렇잖아. 약간 강매하는 느낌 나는. 처음부터 막 처음부터 6만원에 딱 큰 거를 바로 나가버리는. 네. 약간 강매하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약간 그렇긴 한데 근데 이 병은 언제나 미니미합니다. 아 맛있고 싶다. 봐봐. 되게 이쁘지 않아요? 되게 이쁘다. 색깔이 되게 이쁘다. 어. 검은색의 바인데 있고 뒤에가 약간 내추럴 바디처럼 되어있고 되게 이쁘요. 입네이 이렇게 되어있는 거. 대부분의 라이브클럽들은 여러분들 기타 연주하고 싶으면 기타를 챙겨가야 된다라는 거. 살짝 좀 즉흥적으로 연주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어. 마스터분이 기타를 잘 안 빌려주는 게 네. 대전에서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안 빌려줄 거 같아서 무대 난립하고 싶다. 올라가고 싶다 그냥. 그냥 올라가도 그냥 아! 그냥 가서 더 번 연결해버리고 땡이네. 아. 막 연주곡 같은 거. 응. 콩을 다 어디야 해. 내가 네. 서울에서 KEVIN 음. 오~~ 박수!!! 아 네 박수!!! 모두 다 보고 널 웃기고 떠올랐어 그 사랑을 너를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하나, 하나, 하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사실은 비닐기타 연주자인데 사실 노래보다도 일렉을 사실 조금 더 진짜 조금이지만 더 치는 편이라서 사실 그 아니면은 익스트림은 아는데 익스트림은 뭘 나올지 밖에 몰라서 아 그러면 그 노래 내봐요 아 근데 그거는 그냥 그거라서 그냥 어떤거 아니면 에릭 클래터 노래 리프만 알아서 응 네 아니면은 제가 혹시 캐논 변주곡 아시나요? 네 네 캐논은 캐논 변주곡이라는 노래 아시나요? 아 네 네 연주곡인데 그냥 제가 주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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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기타입니다 아 일단은 대박이죠 종이기타 그쵸 이거 기타 너무 이쁘죠 연주곡이 아니에요 연기요 연기요 네 맞아요 맞아요 이게 옛날에 되게 락기타로 유명했었는데 이제 시작 콩콩콩콩콩콩콩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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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멋있어. 진짜 멋있어. 진짜 멋있어. 구독자 100명을 누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100명을 누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사실 이거 톤 같은 것도 들려드려야 하는데 톤 같은 거는 작업실에서 마저 들려드리도록 할까요? 뿅! 일단은 1단부터 일단은 1단부터 105명을 누릴 수 있어. 전체적으로 소리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소리가 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라이브클럽으로 가봅시다. 근데 여전히 젊은 분들이 즐기기엔 여전히 금액대가 있다는 거. 이렇게 하는 순간 이미 세 곡을 연주했기 때문에 7만원이에요. 이런 식으로 조금 약간 여러 테이블이랑 또 얘기도 한 번 해보고 그냥 좋은 만남도 가지고.. 대신에 이렇게 해서 6만원. 그리고 신청곡 세 곡까지 해서 7만원. 여러분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다! 조회수는 여기 갔으니 이쪽이 다 해결해주셨습니다. 이 신사분이 대신.. 그냥 기본적으로 노래 부르면 여러분들 노래방에서 친구들께 노래방 갔는데 노래 못 부른다고 해서 노래 부르지 마니까 빼서 이러지 않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그냥 다들 노래 부르면 그래도 잘하도 못하든 간에 그래도 환호해주고 이렇게 응원해주고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되게 좀 좋아할 수도 있어요. 이런 데는 아무래도 어차피 이렇게 즐기려고 가는 거면 이왕이면 좀 손님 많은 곳 찾아가면 악기 연주 가능하신 분이다라고 하시면 패션 좀 많은 데 최대한 좀 그런 데 가면 좋습니다. 보통 이제 밴드 마스터님이 무슨 악기를 하냐에 따라 달리는데 제 경험상으로 한 90%가 기타 치시는 거네요. 나갔던 것들, 나왔던 분들 전부 다 기타 마스터님이었거든요. 마스터가 다 기타님이었고 일단 보면 우리가 오기 전까지는 열심히 노래부르고 했던 것 같은데 왜 우리가 오고 나니까 왜? 마스터님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도 이제 라이브클럽의 성호의 영상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혹시 봉투 같은 거 하나 얻을 수 있을까요? 매주 담아가서 가시려고 감사합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jarli link 약 약 달